월요일에 난 맘 아프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않 그래 수요일은 뭔가 정정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우 이번 주 금요일 우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만 Mind control 이루쳐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언젠간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언젠간 시골에 겨도 가까이 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우, 이번 주 금요일 우,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만 Mind Control 초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춘 모양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뺏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반을 위해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